카우보이 아저씨 왜? 이건 뭐예요? 이건 포크레인 장착 재촉이야 한마음날로 장착되어 있지 우와 억샘풀들도 모두 파쇄가 돼 대박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하기 힘든 곳에서는 정말 짱이야 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? 돌이 있어도 날이 돌에 부딪히면 접혔다 돌아가니까 문제없어 나뭇가지도 파쇄가 되나요? 웬만한 불길은 다 부서진단다 와 재밌겠다 재미는 있는데 하루종일 하면 힘들겠지? 네 그렇죠 그래서 난 카우보이 퐈퐈